제형이 형 제안 제고해주세요 아니 그 형 소리 좀 아니 왜 갑자기 안하던 형탈형이야 언젠 그렇게 부르라면서요 아니 하지마 형이라고 하라고 할 땐 언제고 이걸로 먹히겠냐 이런 거 백날 읽으면 뭐해 사람 마음 하나 못 움직이는데 선배 말대로 그땐 제가 성의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선배에게 이득이 될 만한 부분들을 됐고 이거나 가져가 간다 선배 선배가 아니면 안 돼요 꼭 선배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세요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형 형 형 오케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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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번 학교 안에 끝낼 수 있겠어? 네. 기획은 내가 다 다시 바꿀 거야. 야채면 그거 존나 구리거든.